가자 어... 로봇이요? 그거 집퀘스트 폭탄 해체하는거 일로 몰래 들어가세요 해체하고 퀘스트 그... 그거하고 그한테가서 완료하고 아 저기다 자 달려 자 감시장치 숨기고 그리고 도망가 도망가 한마디로 죽이려면 한마디로 죽이면 그게 안돼요 추가를 못받아요 저 모리아 퀘스트를 다 하고 나면은요 나중에 부가 능력을 얻거든요 그때 제가 부가적으로 옵션이 되어있는걸 다 해주면 최대치로 얻을 수 있어요 이러거든요 그게... 그래서... 아이들인가요? 어떤... 왕이나... 사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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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부님은 그냥 사부님을 입고 사부님은 없었지만 그런데 당신은 당신은 최고의 기술사원입니다 아멘! 좋은 증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먼저 본인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세요. 아주 전체적인 것이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로우를 모른다거나 그로우를 모른다거나 그로우를 모른다거나 네 그걸 알고서 어 그 짓을 하면 네 그걸 해달라고 하는거 밖에 안되죠 셀스보이 3개 셀스보이 3개 차량 뭐 차량 뭣이야? 네 두번째 다 끝났구요 네 세번째가 있죠 근데 세번째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해야돼 당연히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그 읽어들이 너의 의견을 여기가 너의 판매입니다 2개의 종류가 이제 다음 챕터에 마지막 챕터는 좀 더 에서테리어 유형적인 얘기를 하고, 인생의 시간을 다해 Cristo 우리의 자리 인생을 많이 기대됩니다. 깊은 부분이군요. 우리는 어떻게 큰 성적이 개발하려 합니다. 어떻게 옛날 기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앞쪽의 신문을 수행하게 되고, 우리 마지막 도착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끝냐올게요. Well, I guess I can wait a little. I've got plenty of other projects to work, but come back soon and help 그리고... 좀 팔까, 이제? 자, 한번 기다려봐. 좀 팔아, 팔아. 어... 고쳐서요? 레이더들이 돈을 좀 주지, 이렇게. 레이더들을, 그, 하면은 그나마 좀 음... 자, 레상, 이거 팔고 어, 은신! 올려주는 거구나? 아, 이거 써야겠다. 이거 써야겠다. 맞아, 이것도 있었지. 방어복도 있구요. 방어복도 일단 놔둬요. 음... 양복이요? 설득! 아, 방어복이 아닌데? 이거 아닌데? 보안관 코트랑 차량보상 이게 훨씬 더 좋네. 근데, 어, 보안관 삐그 안 나지만, 예. 능력은 좋네요. 아, 이거, 또 언제 셌어요? 사례님은. 아, 이거, 또 언제 셌어요? 사례님은. 버블레드가, 참 많이 찾아야돼, 아직도. 아직도 멀었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거. 일단 넣어놓구요, 옷에. 어, 의약이 돼있구나? 일단 넣어놔요. 일단 넣어놔요. 그러고 보면, 저걸. 아이고,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수리를 할 때 써야되는데, 못쓰고 있어. 치스까지 아까 했으면 되는데. 자, 이제 어디 갈까? 뭐하지? 이건 뭐야? 아, 아, 거구나. 아, 이건 거고. 자, 이제. 잠시 접어두고. 메인 퀘스트를 좀 진행해볼까요? 자, 일단. 어. 아, 아침이 되고. 좀 자자. 왔을까진. 야, 왜, 야. 몇시간을 자야돼? 열두시간동안 푹 자. 한방에 몰아서 자는거지 뭐. 뭐. 하아. 뭐. 그걸로 세고 있었구나. 세는게 아니라 그걸 봤구나. 어? 야, 넌 뭐의라 아니야? 아 맥은 주민이네 모이라가 아니라 그게 뭐냐 제 이름은 뭐지? 무슨 쌀? 뭐 뭐지? 모리아티 모리아하고 모리아티하고 뭐 관계가 있나? 티아티 글자 하나 틀릴 뿐이네 손자배님 어서오세요 여긴가? 얘는 그나마 얘가 예쁘지 않는데 나랑 비슷해 또 나랑 쌍둥이지 잘 봐 안녕? 쌍둥이 안녕 쌍둥이 안녕 쌍둥이? 거기 서봐 쌍둥이 야 쌍둥 너 나랑 쌍둥이잖아 여기 앞에 앞에를 야 거기 가만히 있어 이렇게 아 가만히 있어 봐 아 여기 멈추기 하는 방법이 없나? 멈추기 한 다음에 내가 옆에 서 있으면 쌍둥일텐데 자 이제 제 저렇게 생겼구요 내가 이렇게 생겼어 쌍둥이지 어 총알이 언제 생겼냐 어 총알이 언제 생겼냐 어디지 모리아티 밖에 있나봐 모리아티 어허허허 난 지금 아버지를 찾고 있어 중년쯤 되었는데 혹시 본적이 있나? 아 아 아 아 아버지가 나랑 볼트백이 됐으면 안 돼? 동굴이라고? 볼트를 동굴이라고 안해 동굴이라고? 볼트를 동굴이라고 안해 동굴이라고 안해 동굴이라고 안해 동굴이라고 안해 동굴이라고 안해 아 어 뭐? 내가 볼트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니가 내가 니 말만 믿고 어떻게 알아? 나 의심병이 많은 사람 아니 근데 야 사람들이 많이 탈출했구나 5년 전에도 한번 탈출했고 그리고 11년 전에도 어떤 여자애가 한 명 탈출했고 5년 전에 탈출하는 또 누구지? 아 5년 전에 탈출하는 개다 아 개도 있어요 개 이야기도 있어요 5년 전에 탈출하는 애는 남자인데 걔는 걔는 좀 죽었어 걔는 죽었을 거야 걔는 노예가 돼가지고 죽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음 어딘지 알아? 그렇죠 저기는 아무도 나가고 들어가질 못하게 되어있는 볼트예요 그냥 규정상 하지만 뭐 규정이 그렇게 그래서 저기가 가장 깔 깨끗한 볼트라고 해야되나? 깨끗한 볼트라고 해야되나? 깨끗한 볼트라고 해야되나? 깨끗하다고 하니까 뭔가 좀 그렇다 깨끗한 볼트라고 해야되나? 저의 사람 뭐든지 하지 네 그 그 말 자체가 맘에 안들어 나한테 근데 예 의미는 알죠 의미는 인정하지 아 뭐 더 이상 물어볼건 없죠 잠깐만 아 300축이라고? 100축이라고 했잖아 이거 또 올라가려나? 또 올라가진 않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받았구나 이미 멍하고 그 그냥 보다가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었어 저기 가면은 예 일수없죠 한번 해야죠 일수 예 일수짓 한번 해야지 가가지고 돈 뜯는거요 돈 빌려가네 돈 빌려갔다기보다 예 어쨌든 흐 아 소원 음 음 음 어 하 음 음 잠깐만 이거 나 총 소리 한 번 해야되는데 근데 이거 뭐라고 적혀있는거야? 메가톤 나는 이 타이어 이거 타이어 있죠? 이거 잘라다가 타이어 갑옷 입는 막 그런 모드도 아마 있을 것 같애 자 여기에요 모리아트가 널 보냈어? 눈이 눈이 흐리멍텅한데? 눈이 흐리멍텅해요? 레이드 어깨에 날리는 타이어 하하하하하하 근데 타이어가 예 방어력이 좀 되죠 확실히 아 아 아... 응, 매총보인이었구나. 누가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 쪽보다 피해자 쪽... 말을 특히나 모리아트는 맘에 안 들어 얘가. 말하는 것도 돈 밝히고 그런 거 보면 얘 말이 맞는 거 같죠. 어... 하지만 그냥 가면 주인공이 아니지요. 먹을 수 있는 모든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예, 훔쳐가야 돼요. 사이콜. 제트는? 오! 오! 32공 타냐인데? 32공 타냐 적금 속보품 음? 스킨팩 하나? 오염된 물은 먹자. 안 먹어. 뭐야? 마약... 뭐 많진 않고 두 개 있는데? 잘 있으셔. 난 가겠소. 이거, 카르마야? 이거... 그건 별 상관없고 카르마가 나쁘면 사람들 반응이 틀려지는 거야. 내가 나쁜 놈면 스카이렘하고 똑같죠, 그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썰고 둘 둘 셋 넷 어? 쟤는 아무거나 다 팔아야 하는 게 아니야 정신나간 볼프가 어우 꼬야님 어서오세요 꼬야님 엄청 오래간만에 오는데 맨 처음에 때릴꼬야 하다가 꼬야로 바꾸신 자 락임런처가 있는데 아 진짜 너무 비싸다 아 돈 너무 손해보고 산다 수계기술도 15밖에 한다고 그랬어 아 그러고 보니까 아무리 상자 있던 거 있었지 그거 안 열었었죠 그거 하나 열러 가볼까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해 이제 레벨을 했으니까 열 수 있을 거예요 탑방님 어서오세요 이 이쪽이쪽이었나? 이 이쪽이쪽이었나? 아 저쪽이었나? 이 이쪽이쪽이 기억이었나? 이 이쪽이쪽이었나? 아 저 지금 기억이었나? 그 아까 그때 그 열지 못한 상자가 하나 있었지 여기? 이거 중공군 권총이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총을 가야 모아놓는지 어 의아한 사람이 있을텐데 저 총을 모아다가요 수리 스킬을 수리 스킬하고 흥정 스킬을 만땅 찍은 다음에 팔잖아요 예 돈이 썩어들어요 그다음부터는 저걸 돈으로 쓰면 돼 그래서 모아두는거지? 뭐 내가 수리하는 용으로도 쓰고요 일단 총알은 40발 정도면 예 뭐 당분간 쓸만 하죠? 40발 정도면 아 일단 이거 수리해야 돼 진짜 자 수리 수리복 있고요 작업복 작업복 있고 자 수리 수리 하내면 되는구나 자 그것도 다시 바꾸고 흐흐흐흐흐흐 어 잠만 나 완료 완료하러 가야되지 흐흐흐흐흐 나 뭐하고있냐 자 빵이요? 빵 드세요? 어떤 빵인데요? 맛있는 빵 혼자 먹으면 맛있나요? 맛있겠지? 당연한 말을 당연하게 하고있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도 되지않나? 영유소총이요? 영유소총은 여기서 얻는 데가 있었나? 영유소총은 이게 좋긴 한데 얻으려면 저 DLC쪽으로 가야되잖아 물론 그거 하나만 사가지고 나올 수 있기도 하지만 일단 예 오리지널에서 쓸만한 총을 좀 예 하나씩 보여줘야죠 지금 어 총이 총알을 보고서 지금 내가 유니크 총을 하나씩 가져올건데 일단 예 매그넘탄 약이 너무 없어 10mm 어 잠만 10mm 10mm 이 정도면 그거 가져올까? 그거 유니크 아 어차피 그것도 해야되니까 그거 유니크하자 그럼 거기까지 하려면 거기까지 해야되니까 거식에서 그쪽으로 가서 아 그러면 좀 너무 우원해 아 바로 거기로 가서 다른거 다 무시하고 그래도 위험한데 레벨을 좀 올려야되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거식에서 그렇게 하자 아참 자 그렇게하자 퐁 ㅎㅎ ㅎㅎㅎㅎㅎㅎ 내가 말해놓고도 내가 위가 없다 아니 저 자식이 보라고 그러는 거야? 어... 내가 돈 갖고 왔어 실봉전철이 있어 넌 우리 작은 람미야? 넌 내가 계실 수 있겠지? 넌 넌 100개 받을 수 있겠지? 저 100개 받아 100개 빼면 대략 우리 지금 돈으로 10만원 되는거 같애 아 10만원? 대략 보면 100개 빼면 10만원 정도 하는거 같애요 1개 빼면 1000원 정도? 자 어디로 갔다고 했냐 이제 멀리 가야되는데 갤럭시 라디오 자 긴 여정을 떠나볼까요? 저 스님은 그게 정말 자기한테 중요하시군요 아까부터 물어보는거 보니까 그니까 그냥 뜬 말로 물어보는거면 한번 물어보고 말텐데 저분은 그걸 지금 목숨 걸었어 여기가 다 남자인지가 제일 중요해 게임을 보고 말건 상관이 없어 여기가 다 남자인지 아니면 여자가 한명이라도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거야 이게 그러고싶으면 이게 채팅 채팅하는데 뭐 뭐 그런데 가서 여자하고 말을 하세요 내가 무게가 얼마나 되냐 같은 데 왔다 갔다 그러는게 아니라 지금 무게를 좀 보려고 버리고 갈 거 있으면 지금 무게를 꽤 그거 해놔야 되거든요 스텔스보이 스텔팩이 약간 모자르긴 한데 스텔팩이 약간 모자르긴 한데 예 바로 유일하게 갑오디분 놈들 강철 갑오디분 놈들 일명 브라더후드 오브스틸 이라고 하는 이상한 놈들이 있어요 아 잠만 여기 가기전에 흐흫 아 왜이렇게 뭘 하고 싶은 게 많네 가기전에 여기 잠깐 발견해놓고 가죠 이쯤이었나 이쯹이쯹이쯹이쯹이쯹이쯹이쯹이운 왜냐면 지금 이거 하면은요 뭐 유니크 총을 하나 얻게 될 건데 만약에 그걸 얻으면요 총알이 5.56mm 타니 그때부터 많이 쓰게 돼요 주완농이었나 뭔나 아우 안녕하세요 여기 봉고지가 어디요 아우케스트 여러분들 봉고지가 어디야 페인트칠을 하신 분들 아유 아이고 가야지 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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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내가 뛰어서 찾아가야지 뭐 별 수 있나 얘들 불친절해요 불친 불친절한 아우케스트 쟤네들은 황무지인들 내가 황무지 황무지인이잖아요 쟤네들은 황무지인들을 무슨 벌레 취급하듯 봐요 내가 예전에 어떤 글을 읽어봤는데 데스클로에 관해서 데스클로 잡는거에 대해서 이게 어 뭐 수채 수채가 데스클로를 정말 컨트롤만 잘하면 야구방망이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구방망이로 데스클로를 예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만하면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하는게 그거냐면 막고 치고 막고 치고 막고 치고를 겁나게 잘하며 한번도 안틀리고 신의 컨트롤러로 잘하면 잡을 수 있대요 내가 그래서 해봤거든 아니 죽어도 안되는거야 ㅎㅎㅎ 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내가 해봤는데 죽어도 안 되는거야 잠깐만 이쪽인가 이쪽 근처인 거 같은데 아 그러니깐 아 나 그거 어떻게 잡는건지 이해가 안가던데 이제 이쪽 만나나? 잠시만 아웃키스트 본거지 찾으러 가 오오오오 자 와리가리 와리가리 해주고요 오오오 이런데 뭐야 오 큰일났는데? 잠시만 스트레스보이 와 나이스 죽을뻔 했다 없어 인마 너들 죽었어 잠만 쟤를 한 방에 죽으려면 Z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싸이코 하나 맞구요 자 가운데 있는 애 네 방 자 한 방에 죽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일단 아 진짜 이상한데로 갔는데 아 넌 멀 멀리 있는 애한테 던졌어 아 그 그거를 리바운드 같은게 없어가지고 일단 한 방 더 오케에 자 빻구요 하지만 난 보이지 않아요 오 나 보이지 않는데? 안 보일건데? 나 투명인데 투명 나 스트레스 스트레스 보이셨는데 아이씨 무시하고 그냥 때리잖아 야 인마 게임 시스템을 준수하란 말이야 게임 캐릭터 주제 게임 시스템을 준수하지 않으면 니네들이 니네들이 어 어떻게 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 하나도 안맞으면 어떻게 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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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총알을 개떡같이 써네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예 스트레스 보이 때문이에요 당신이 위험할 때 스트레스 보이 당신의 생명을 지켜드립니다 뭐라구요? 뭐라구요? 어 컴벨다문데 저게 꽤 비싸요 고쳐서 팔면은 저게 꽤 비싸거든요 자 저게도 애들 죽은 애들 있을텐데 자 추천 한 번씩만 살짝 눌러주시구요 어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게 맞나 모르겠네 유튜브 유튜브 에 댓글 많이좀 달아주세요 아 유튜브에 댓글 달면은 참 나는 좋더라 이쪽인거 같은데 아 connect 아니 art 페티나나 아웃캐스트 봉고지가 와이가리하는 나를 때릴 수 있겠어 바로 앞에서 죽이지 바로 앞에 있는데 스크롬 밖에 안돼 아니 바로 앞에서 이걸 못 맞춰 총알은 계속 쓰고만 하고 있네요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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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이 쪽에 뭐 있는데? 아 여긴 아닌데? 이쪽인가?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 아 여긴가? 여기도 아닌거 같은데? 이 쪽인가? 이 쪽인거 같기도 하다 어허 자아 가리가리 잘하구요 야 넌 뭐야 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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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어허 핌 호 어허 한마리 아 수류탄도 다 썼나? 어G 햄 Ó 지대로 셋 와 머리 진짜 헤드샷 나 외래 으윽! 힘들다 힘들어 잠깐만 여기여...여기...아 어디지? 이 쪽이였나? 아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요 이 근처라는 거는 아 이쪽이다 이쪽인가 이쪽인 것 같은데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아 되돌아가는 이 기분이란 야 아오케스트 봉거지가 아예 나 지금 딴 데를 찾고 있는 건가? 아예 막 이쪽에 있는 거 아니야? 절로 가보자 저기 가보자 메가톤의 밑에면 그래디치인데 이쪽 좀 이 그래디치 아 이쪽인가 보다 아 이쪽 이쪽에서 와서 이렇게 지금 된 거잖아 아 아 나 이 머리가 기억이 안나 그냥 가보죠 아 이쪽으로 가보죠 이쪽으로 그냥 여기일 것 같아요 가보지 뭐 조그만한 점 있죠 저거 따라가면 되는데 뭔가가 있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예 뭔지 뭘지는 모르죠 아오케스트 봉거지 찾으려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오오오bly 오오오오ぶ 아따 가기 힘들다 스티팩은 몇 개나 먹는거야? 저긴가? 아 굉장히 높네 아무래도 그래디츠 같은데 아 아니다 아 나 지금 모르겠어 여기도 아는거 보니까 모르겠어 아 찾았어요 여기네 아 나 빌어먹을 젠장을 진짜 아주 여기 찾느냐고 아주 그냥 레이더가 몰려오는데 레이더쯤이면 내가 가뿐하게 숨어줄게 레이더쯤이면 내가 가뿐하게 숨어서 고개 내내고 저요? 이건 40회차도 넘게 했을거에요 7,8회차 정도가 아니라 음 야 이거 겨우 겨우 찾았다 야 말하는 싸가지좀 보겠네 멀리 떨어져서 죽어달래 죽을거면 마리모건 마리모건 그맨어머니가 케단보네 다다라마 저런 애들이 저런 애들이 다다라마 저요? 그래 다다라마 자 자 여러분 나왔어 나 너희들의 희망 너희들의 희망 그 여러가지 무기나 레저 무기 갖다주면은 총알을 주죠 약 주어 주고요 기묘한 방송님 와서 오세요 안녕 넌 헨리 모건이라 아니 쟤가 뭐였더라 이름이 아무튼 다 똑같이 생겼어 특징이 없죠 음 뭐 음 좋아 감지장치나 남은 부품 음 자 이제 얘네들한테 갖다주면 이제 먹을걸 먹을걸 줘요 아니 왜요? 교 교 교 교사? 교사인줄 알았다고요? 탁 잠깐만 일단 무게가 어떻게 되냐 무게를 봐야되는데 아이씨 무게 정리 한번 다시 하고 와야겠네 어 어 뭐야 여기 나 메가톤 아 메가톤 탁 자 일단 팔고 팔고요 아 잠깐만 팔기 전에 좀 내가 쓸만한거 좀 있나 보자 적절한 느낌 어서오세요 이것도 총관이 좋긴한데 방호도가 좋아서 탈론꺼라 이게 맘에 안들긴하지만 이거 입을까? 이게 매력이 올라가서 좋긴한데 방호도가 너무 낮아 괜찮아요 방호도 낮아도 보안가 코트이버 보안가 코트이버 저거는 일단 버리지 말고요 나중에 예 나중에 고치는데 쓰죠 자 레이더 암호나 다 팔고 아 자 어우 그걸 기억하고 계시네 굉장한데요 예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 덕분에 아 이거 정말 점점 귀찮아지고 있긴 한데 이거 집모드나 하나 깔아야겠는데 예 오윙님 어서오세요 오윙님도 오래간만에 오시네요 집모드나 하나 깔긴 깔아야겠는데 네 음 음 하나 깔긴 깔아야 될 것 같애 아뇨 하나도 안했어요 지금 제스는 예 나 그거 제일 좋아해 야아 그거 정말 좋아 대박 대박 예 락인 런처 나 지금 근데 그거 못사요 내가 기억하기로 제가 완료하면은 존나 그랬던거 같은데 야라냥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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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